캠핑카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.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예시라고 해서 로마에서 약 130km 플러스 국도를 좀 지나서 약 200km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너무 아름다워요. 아침에 풍경이. 어제 막 도착해가지고 하룻밤을 잘 잤습니다. 캠핑카, 친구의 캠핑카, 그리고 친구의 차, 친구의 짐이 보이죠. 옛날 농가, 그리고 친구의 옛날 차,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주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캠핑카, 피아트 모델이죠. 자동차의 남바가 앙코나를 갖고 있는 이 차는 이렇게 한쪽 편에, 그리고 저희 켄토키는 그 앞에, 제가 잤던 2층에, 바로 운전석 위에 있는 모습이구요. 친구의 친구의 차라고 하는데, 거의 이 차도 폐차 직전에 모습이에요. 이렇게 나랑이 한대, 박보대, 세대, 친구의 차까지, 네대 캠핑차가 변화하는 모습이 이렇게 한쪽 편에, 땅이 넓으니 뭐 주차하는 거는 어디든지 괜찮아요. 집 마당에다가, 그리고 바깥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오늘은, 어, 아침에 일어나서,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가요. 네, 아주 소박한 모습이지만은,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비탈리아인들의, 농가들이 중간중간에,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. 아주 아름다워요. 아주 아름다워요. 친구가 직접 손으로, 손으로 이렇게, 피를 막을 수 있는, 뜨거운 태안을 막을 수 있는, 이렇게 큰 드럼통, 빈드럼통에다가 세면을 가득 채워서, 아주 탄탄하게, 어떤 자연의 피해도 날아가지 않도록, 네, 직접 손으로 했다고 어제 자랑을 하더라구요. 제가 어저께 이 캠핑차를 보고, 아, 땡크라고 얘기했어요. 땡크, 땡크. 약 30년이 다 된 캠핑차한테, 네, 일단 외부의 모습은 멀쩡하죠. 외부의 모습은 아주 멀쩡합니다.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, 네, 내부를 한번 또 보여드리구요. 주인을 해 주자, 감사합니다. 이전에, 아름다워요. 이게 도전 prevent이와 구멍은 또 다른 건지 안에서 가득한 날 말이다, 수준 고구마 또 내 집사는 말에 공부론을 할 수 있게 해 이 공부론은 말에 공부하는 레시피 우리에게 뇌고 내가 당신이.. 조금 일찍 집사는 어떤 일이 필요해 어머니라 어머니라 제가 계속해 두는 것들 이 그리스는 믿을 수 있는지 너는 그리스 그렇지만 전국에서 금액을 여부를 통해서 다른 바테로 나는 이 이름 수 있을때 내가 해요 여기 네 어디 집에 집에 don't 하지만 더 치즈로가 쏟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카페로가 살짝만큼 더 찰떡한 것 같다 그리고 더 치즈로는 비닐한 것 같다 너무 짜장면! 뜨거워!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그는 집에 있는 곳이라고? 왔는데 그는 다 없을 것 같다 그는 다 상관없는 게 다른 곳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